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2020년 3월 25일 흉과여행 1탄 나도 꼭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너무 깨끗하다 깨끗하다 뭐야? 누구지? 누구지? 누가 왔다 갔는거 같은데..잠깐만.. 아직까지는 뭐가 특별한건 없어.. 여기 현재 2층 일단은 여러분들 한층 더 올라가볼게요 좀 더 올라가볼게요 여기 그쪽 아닌가? 화재로 한 명이 안에서 목 조르고 죽은 곳 아닌가? 이거 아마 제가 한 마리 맞으면 몇 층인지 모르는데 아마 방금 코리언칸 구석진방에 청테이프로 문에 공기 안 통하게 만들었을거에요 몇 층인지 모르는데 아마 맞을수도 있어요 찾아볼게요 한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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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즈니스 소리? 왜이래? 괜찮아요? 나 담배 안패는데 무슨 담배 냄새야? 나 담배 안패는데 누구야? 마이크를 담배 안패는데 누구야? 나 담배 안패는데 누구야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분명히.. 나 분명히 들었거든 뭔 소리를 들었어? 윗층에서 왔다 윗층에서.. 바구 소리를 듣는 사람? 바구 소리를 듣는 사람? 나와.. 나와.. 여기가 좀 이상해 계속.. 왜요? 시비 걸었어요? 여러분.. 저는 아까 전에 여기에 있었던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담배 냄새.. 이 담배 냄새가 중요한거에요 담배 냄새가.. 자꾸만 담배냄새가 나니까.. 담배 냄새가 나니까.. 담배 냄새가 나니까.. 잠시만요 여기 담배 냄새가 나 gà 네.. 아이고 잡았다.. 거기 있잖아 뒤에.. 그것도 보이는데? 나오라고요.. 짜증나니까.. 나오라고요 이제.. 이제 존나 노잼이니까.. 여기 뭐냐..? 저거 뭐야.. 시체..? 팀이 오직.. 좀 지나가면서.. 조금만 방금 킬 수 있잖아.. 그럼.. 히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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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참.. 무슨 영화야..? 블랙녀야? 갑자기 훅 다가오거나 찾아오거나 날아다녀보면 완전 영화네 누가 일부러 설치해놨나? 야 이거 왜 이렇게 영화같지? 존나 개행노잼 막 뜨리덕뜨리덕해 개행노잼이지 완전히 민감도 상이네 민감도 상 저 댕댕이 민감도가 완전히 상으로 이빨올려버렸구만 밥값 잘하네 여러분들 모르죠? 옛날에 우리 나주윤갈 때 나주윤가 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거기 보면 개 키우던 흔적들이 많거든요 백구 그게 바로 귀신때문에 그런거에요 백구 이런 얘기 안들어보셨어요? 망자를 쫄쫄 때 백구? 자 여러분들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다 할 기운이 안 느껴져요 여기 맞나? 응? 표정지 있는거 맞는데? 여기 아닌가? 표정지 있는거 맞는데? 여기 보면 컴퓨터 모니터 맞는데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리와 짜증나네 진짜 이런 씨부엉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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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부엉아 사람들이랑 장난치지 말고 이리와 이리와 이리 나오라고 이 개새야 이리와 이젠 잠 테이프 방울은 없는것 같은데? 아까전에 누가 말하긴 했는데 그런 방울은 없어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이초리가 목포가 아니에요 답사 방송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흉가여행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뭐가 아쉽게 끝나면은 내일은 좀 더 좋은 장소를 구해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